벨라루스 오늘은 지름 13미터의 세상 속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벨라루스 국립서커스단을 찾아 떠납니다. 단순한 기회를 넘어 예술의 경지에 오른 그들의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소비에트 연방국가 시절 모스크바와 함께 예술의 중심으로 활약했던 벨라루스 색채 마술사 샤갈의 고향이며 예술의 나라라 불립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예술의 중심지인 수도 민스크입니다. 민스크 시내 번화가에 자리한 벨라루스 국립서커스 극장 피에로가 먼저 관객을 반깁니다. 두 살부터 102살까지 함께 즐긴다는 벨라루스 서커스 관객은 어린아이부터 연인, 장년층까지 다양합니다. 1700여 개의 객석이 있는 이곳 서커스 전용국장은 금, 토, 일, 다섯 번의 공연이 거의 매진될 정도로 사랑을 받습니다. 서커스단도 분주합니다.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본다루치 씨는 서커스단의 감독이자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36년 경력의 그는 4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무대에 섰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서커스와 함께 자라서 현재도 가족 모두가 서커스 단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랩트는 자신의 랩트의 역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각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профессионал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각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시각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시각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이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은 이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이 시각입니다. 긴장을 달래기 위해 장난을 즐겨한다는 본다르축씨 16살의 막내 피에로 나스차가 공연이 곧 시작됨을 알립니다 곧이어 함께 무대에 오를 팀들을 살피는 것도 본다르축 감독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프닝 댄스탄입니다 댄스팀의 장식용 모자인데 3.5kg의 이 모자를 쓰고 무대에 섭니다 복장을 다 갖춘 댄스팀은 그 화려함만으로 사람의 이목을 끕니다 댄스팀 거희가 어릴 때부터 발레나 현대무용을 공부하고 이 팀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극장 안에 열기도 푹꾼 달아오릅니다 눈이 오는 굳은 날씨에도 객석을 채워주는 관객이 고마운 본다르축씨 고마운 고객님과 고객님! 고마운 고객님! 고마운 고객님! 벨라루스 서커스단은 라틴댄스의 몸껏기 서커스를 잘하는 쿠바. 아슬아슬한 공중고개가 장점인 러시아 등과 교류를 통해 관객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이들 나라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새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첫번째 무대는 벨라루스 서커스단의 장기인 공중 발레고개입니다. 공중 외줄에서까지 발레를 해보려는 벨라루스 사람들의 발레사랑이 느껴지는 무대죠. 이 서커스는 흔들리는 외줄에서도 발레의 우아함을 표현하는데요. 무엇보다 흐트러지지 않는 몸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벨라루스 공중 발레고개는 외줄에서 하는 단순한 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과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연인 간의 만남과 이별 등 사랑 이야기가 주 테마라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표정 연기도 귀에 묻지 않게 중요하죠. 정말 한편의 발레 공연을 보는 듯합니다. 공연은 1부, 2부, 총 2시간 30분, 중간 쉬는 시간 20분을 제외하고 심없이 계속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것은 동물이 출연하는 공연입니다. 앙증맞은 강아지, 닥스운티의 묘기입니다. 다른 유럽국가 서커스에서는 동물학대 이후로 동물서커스가 빠지는 추세지만 벨라루스에서는 인기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동물들과의 교감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공연은 우랑우탄, 롤리타와 조련사입니다. 우랑우탄 이외에도 말, 코끼리 등의 공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벨라루스 서커스단은 이런 동물서커스가 빠지면 정통 서커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